요즘 너무 춥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갑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션! 카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하자. 솔루션! 그래서 우리는 난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두! 커다란 킹커피 안에! 쓰레기까지cible 주문하기가 빠르지 Fund에 Hang dependenc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